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독서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북스테이션 소형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은 소형으로 제작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디자인과 함께 독서를 더욱 편안하게 지원해줍니다. 또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환경에 잘 어울립니다. 4위는 애니키 사용이 편리한 북스탠드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이 편리한 구조로 독서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정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함없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또한 조절 가능한 각도로 원하는 위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3위는 동아 퍼스트 내추럴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은 내추럴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구조로 오래된 책도 손상 없이 지탱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동아 퍼스트 2단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은 2단 구조로 다양한 크기의 책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높은 효율성과 함께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눈 건강을 위해 최적의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고한 재질로 오랜 사용해도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알파백 3 독서대입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사용성과 함께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합니다. 긴 시간 독서에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크기의 책을 손쉽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재질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독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독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